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원래 오늘은 경제는 김우빈이 방송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 주 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 쉬고요. 이분을 좀 특별히 모셨는데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차관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경축사의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상당한 관심사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취임 100일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도선이 뭔지 이것도 한번 총정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차관님을 마시고 도움 말씀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자세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고요. 먼저 좀 계기가 되는 어제 8.15 광복절 경축사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고생은 했겠구나라고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의 경력상 5년 전에는 제가 청와대 안보실의 비서관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첫 광복절 연설은 참모로서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맥락에 맞게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권 기간 5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지향점을 통해서 비전을 밝히죠. 어제의 연설은 그 맥락에서 보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밝혔다는 것 그 판단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사람들이 자유 쪽으로 뭘 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은 들게 하죠. 저는 사실 정치학자지 않습니까? 보통 자유라는 개념은 정치 철학 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가치예요. 그렇죠.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국가라기보다도 한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을 보고 항상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국가와 자유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개인 간에 제도적이든 혹은 폭력적 싸움이 세계사적으로 혹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난 거죠. 민주화 투쟁도 그랬던 거거든요. 들으면서 참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국내 정책 국내 정치적으로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죠.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런 착착한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왜 현재 돌아가고 있는 한일관계 그리고 한중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현상 규정이 없는 거예요. 현상 규정? 네. 왜냐하면 항상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지금 상황이 A 마이너스입니다. 앞으로 A 플러스로 가기 위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8.15 연설은 평화가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가장 소위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핵심 야만은 중점 말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상당히 급박했죠. 한반도 정세가. 그러면 왜냐하면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현상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남북관계 안 좋습니다. 북은 미사일을 쏩니다. 도발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 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건데 어제 현상 규정이라고 진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시민의 자유의 위협이 되는? 그건 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한일관계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 상당히 좋은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려면 한일관계는 이것과 저것이 문제이고 일본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할 테이니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한일관계에 대한 현안 진단이 없었고요. 그리고 한중관계는 상당히 여러 서랑설레가 있고 노이즈가 많은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따가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고 또 소위 담대한 구상 이 부분도 이제 말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저는 간단합니다. 내가 스스로 발표하는 구상을 스스로 담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상은 명사가 구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브랜드고 이미지어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평화구상 혹은 비핵개방 3000이나 그렇죠. 혹은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번영 전체 혹은 햇볕정책과 같이 닉네임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명사가 하고 싶은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형용사가 정책이 된다고 해서 내 구상은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네. 그런데 자기네 스스로 담대한 구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좀 쑥스러웠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담대한 구상 있잖아요. 다 좋은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이거저거 해주겠다고 이걸 담대한 구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경축사에는 경제 관련단 경제협력 관련된 부분은 들어가 있지만 정치 군사적인 부분은 일절 없었거든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현직을 떠나서 잊어버렸지만 지금 한미연합훈련 예비훈련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울츠 프리덤 가이드 쉴드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 훈련을 시작하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내놨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 즉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적인 영역은 일부러 얘기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차지하더라도요. 이것도 좀 담대한 구상이 나오려면 그 전에 자락으로 깔아줘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평가가 있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대북 대화 제한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을 용산의 대통령실 정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럼 이것을 전달하거나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죠. 미리 북한에 알려줄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러나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연설을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구성이 아주 이상했죠. 지금 북한이 이를테면 미사일 도발하고 핵위기가 질이 멸렬했는데 그러면 언제 어디서 했는지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지금까지 처해왔던 대북 기조정책인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하되 그러면 남북 간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불만이 있으면 테이블로 나와서 털어라라고 하는 식의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비핵화하면 이것저것 다 줄 거야라고 하면 아마 북의 입장에서는 담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북의 입장에선 이에요 로드맵 잡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대북 제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축이 수학 공식처로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수용성. 그렇죠. 구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상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이거나 혹은 협상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현성입니다. 얼마만큼 실현 가능하느냐의 문제. 그렇죠. 그런데 이걸 너무 경제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MBC절에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하셨던 분들이 이걸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나름 발전을 시켰을 텐데 그래도 담대하지 못했다. 다만 이거는 저희가 평가해줄만 해요. 어떤 거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100일 가까이 되는데 인수위 포함해서 지금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누군가든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이 됐든 외교부가 됐든 외교안보부처에서 전문가들이 앉아서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고 있었구나. 그거는 좀 평가해줄만 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도 로드맵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우리를 치면 되게 중요한 실력자들이고 그렇겠죠. 그러나 정권의 정무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거는 좀 인정해줄만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아무튼 정치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일자로 언급이 안 됐는데 그럼 비공개로 했다고 치고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치군사적인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과 어떤 차별성을 띠고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인가가 평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 말씀이 그겁니다. 5년 기간, 이게 항상 우리 정권의 부침에 따라 지난 정부가 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기간에 4.27, 9.19 그리고 9.19 군사 합의 플러스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큰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공표해야 되거든요. 계승해야 된다는 건지 뭐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예를 들어서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2021년 한미 정상회담, 조 바이든, 문재인 첫 정상회담, 워싱턴에 있었을 때 한미 공동회담에서도 이렇게 써 있어요. 미국 간에 체결한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겠다. 아, 맞아요. 기억나요. 그리고 남북 간에 체결한 한반도, 탐문점 선언도 계승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즉,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를 그렇게 비판할지언정. 트럼프가 맺은 북한과의 합의는 계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에 주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인데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고 김정은 위원장에서 북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표, 사인한 것인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너희가 비핵화를 하면 우리는 전기도 깔아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에 나왔으면 더 나아가서 유엔 제재 완화까지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키를 지고 있는 건 미국이고 그러면 미국의 대북 기조가 뭔지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차권님이 말씀하신 그걸 바탕으로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마 용산의 브리핑 과정에서 유엔 제재를 풀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발언이 대통령 연설문에 담겼다면 되게 달랐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면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작동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하면 되게 큰 공약으로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연설은 연설대로 나가고 브리핑은 브리핑대로 이렇게 질답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아니, 왜 그랬을까? 전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거야 제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고생했겠다. 아니, 그거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향이잖아요. 방향. 그런 걸 언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방법은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다 노출을 안 한다 치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위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전문가 집단 소위 정부 내 전문가들이 서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종의 약속 대련하듯이. 그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걸 염두에 두었겠지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을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보검이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대체해주는 대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로드맵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핵을 조금 없애면 이걸 뭘로 대체해줄게 이건데 그 대체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제재를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그 위에 너희들이 원하는 체제 안정 조치를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그 가는 과정은 그 과정의 순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인데 한미연합블론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다가 지금 뉴스 계속 나온 게 북한이 지금 또 핵실험 준비 다 마치고 태길만 남았다 이런 보도 그 전에 엄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다 오케스트라처럼 대통령이 됐던 대통령의 채찍은 참모들이 지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때로는 연합훈련이요. 정말 대놓고 세게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연합훈련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사정에서 돌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구상이 나오면 누군가는 한 달 전 혹은 두 달 전에 아니어서 날짜를 나래비를 하는 거죠. 8월 15일 날 이런 대통령이 이런 구상을 할 것이니 연합훈련 같은 건 어떻게 메시지를 밖으로 내지?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된 여론저런 정보가 있는데 이걸 미리 까? 미리 내놓을까? 말까?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내 정서에 국내 정치의 여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렇게 종합적인 게 필요해요. 이게 다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한데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당황스럽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명확한 시그널링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이야 라고 스스로 얘기하시고 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음날부터 훈련 들어가냐? 이렇게 돼버리는 건가요? 훈련은 되게 세게 할 거고 그림이 막 나올 거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해의 입장에서 보면 남녁 하늘에 비행기가 막 하늘에 떠다닐 거고 막 이런 걸 가거든요. 그러면 뭐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진심의 도시 뭐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북한은 가장 중요한 건 북한 가장 무서운 건 북한이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죠. 별로 호응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호응하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는 하지 마요. 어떤 형식의 긍정적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호의 이것을 다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제 메시지가 상황 진단과 전개와 내용이 다 엇박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일관계 있잖아요. 한일관계.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을 개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을 개성하면서 어떻게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이게 사실 묘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일관계를 볼 때는? 사실 그 메시지는 되게 좋은 메시지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98년도에 고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총리가 앞으로 20세기 역사는 정리하자. 21세기 때는 우리 잘해보자. 98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문화 우리 소비 못했거든요. 큰일 났죠. 그때 수입한다고 난리 나버렸는데. 그런데 일본 문화를 수입하기도 했고 한일 간의 민간 교류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일 간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은 민간과 사회 경제 부분이었는데. 그건 좋은 메시지였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안 진단이 없어요. 한일관계가 왜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 위안부 문제.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없다더라. 그렇죠. 두 번째, 징용용 문제도 지금 한국의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경제 문제와 이슈를 엮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네 번째는 일본에 진솔한 사제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당사자인 피해자 당사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일 간의 어떤 타협을 이루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의 한일이 갑자기 같이 맞서서 싸우자 이런 식의 메시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겪어보니까 일본 내부의 일본 조야에서도 한국과 어떠한 협상과 교류를 하면 자신에게 정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결국은 선거거든요. 게다가 그래서 일본이 계속 보내는 메시지는 정답을 가져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니네가 해법 개조와 이거잖아요 계속.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국가 대 국가 간의 배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피해자 당사자분들이 기업들에게 한 민사소송이거든요. 그럼 기업이 민사소송에 근면하게 응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적인 사안이 되어버렸으니 양측 정부가 중간선에 만나서 타협하면 되는 건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게 사법 처리에 관련해서는 절대 응하지도 못하게 하고 대위변제도 못하게 하고 사제도 못하게 하니 이게 상당히 정무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게다가 이 문제를 우리 반도체 경제 문제에 제재를 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급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부가? 네. 왜냐하면 박진 장관 동경 갔다 왔죠. 그리고 나토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했지만 한일정상회담 못했죠. 그리고 기시대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서서 조우했다고는 하지만 나토 현장에서 그때 밖에다 냈던 메시지는 정답 가져오세요. 이런 식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좀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만 집권 초기의 첫 8.15 광복절 연설에 자유 뭐 다 좋은데요. 가장 한일 간의 중요한 쟁점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요. 피해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실 외교 당국자 혹은 정권의 담당자들은 한일 문제는 상당히 화약 같죠. 그렇죠. 까딱 잘못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확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건드리고 우회하는 게 낫다. 소극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3.1절 광복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개천절 때 어제가 개천절이 아니었고요.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집권 기간 첫 연설이었기 때문에 광복절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명확한 성격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없었다. 일단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만났잖아요. 이때 산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 일단 지금 대중관계를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차관님은? 불안불안해요. 어떤 점에서? 일단은 저는 우리 스스로 식자층이 됐던 위정자들이 됐던 외교당국자이 됐던 중국에 대한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 문제 방금 논의했지만 비핵 개방 3000이라고 하는 10년 전 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 업데이트를 한 것 같긴 하지만 덜 담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0년 전에 다루었던 중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력도 엄청 올라갔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는 조금 걱정되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 때문에 저는 중국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나토 정상회담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서 우리 대통령이 이러한 저러한 서랑설례를 얘기할 때. 결국 나토는 자신의 범주 밖에 있는 태평양 국가인 중국을 자신의 위협 세력이라고 도전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중국의 3대 항공사인 동방항공, 에어차이나 남방항공이 유럽 비행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로부터 41조 원의 비행기를 샀어요. 대수는 약 100여 대. 그래 보니까 미국의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사가 왜 우리 거 안 사줘. 이런 건 불공정 거래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환구시보해. 아니 불공정 거래라고 하면 이건 다 양국 간의 경제와 무역에 관해서 정치화시킨 건 미국 아니냐. 하웨이를 그렇게 때렸고. 중국을 그렇게 제재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의 항공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항공기 거리가 끊쳐버리면 미국이 2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22만 개. 정확하게 22만 5천 개라고 했어요. 대충 22만 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중소도시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한 100만 명의 인구가 영향을, 직격탄을 받는 건데. 이걸 좀 더 이렇게 뒤돌아보면 한중 간의 경제 관계는 당연히 한중 간계는 경제 관계만 있는 것인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나 건전지, 최첨단 사업의 주요 원자재는 90%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포라고 하는 반도체 협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혁신하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구체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가져야 됩니다. 리튬, 망간, 알루미늄, 호일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또 지금 SK, LG, 현대차, 그리고 삼성이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게 100조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가져와야 되니 비관세 처리를 해달라고 지금 미국에 로비하고 있는 상황. 그런가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정치가 경제를 개입하거나 할 때는 그 경제의 생태계가 인위적으로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한중관계에서 다시 사드가 쟁점으로 부상을 한 이유와 그럴 계제이냐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헤비리프팅, 너무 처음부터 한중관계에 부담을 세게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사드는 지금 그대로의 현상 유지를 하면 돼요.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어쨌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유지했던 스탠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고 있으니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공식화해서 배치할 거야. 그리고 더 배치할 수도 있어. 이건 우리 주권적 결정이라고 했었을 때 왜 이걸 대놓고 얘기하지? 게다가 산불이라고 했을 때는 그 세 가지 불이, 중국의 주장에 의하면. 싸도 추가 배치하지 않고. 안 한다. 한밀 동맹하지 않겠다. 미사일 MT 체계에 불참한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우리 정부까지 유지했었던 우리 안보 정책의 골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마 이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될 겁니다. 한밀 동맹하고 싶으면 하세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전제된다면. 사드 재배차를 내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MD 시스템 가입 하시려면 하세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윤 정부의 책임이 될 겁니다. 단, 피해는 많이 볼 겁니다. 어떤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의 가치를 지킨다는 미명화에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이젠 중국이요. 중국 보복이라 이런 거? 보복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라고. 제 말씀은 뭐냐면 예전처럼 한할령 같은 거 내리고 소위 그런 촌스럽고 도드러나는 그런 하지 않고요. 지금 무역 분업 구조가 제가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와 교육하고 있는 여러 기타 매우 중요한 첨단 소재들. 그 첨단 부품을 만드는 원자재들. 갑자기 미안해. 우리도 필요해. 요소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낳았을 때 요소수의 존재를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처음 알았죠. 저도 어려웠죠. 제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중국이 10년 전에 중국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왜 처음부터 우리 외교와 경제에 지금 여러 상황이 안 좋은데 초반부터 부담을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외교의 제일 원칙은 국익이라고 했잖아요. 국익에 부합하는 겁니까? 국익에 반하는 겁니까? 물론 안보 정세가 어려우면 안보가 소위 경제익보다 앞설 수 있죠. 근데 지금 경제 안보 하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몇 갈래 나눠서 한번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취임 후에 계속 한미동맹을 상당히 강도 높게 강조를 해온 분이에요. 한미동맹의 복원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했는데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한미동맹에 비해서 대중국 관계는 뭔가 약간 소원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낸시 펠로시 방한했을 때 그때 모시고 인터뷰했었잖아요.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헷갈리는 게 지금 외교의 중심측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 외교의 중심측은 아마 그건 어렵죠. 왜냐하면 외교의 중심측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는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물론이죠. 그건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어떠한 식의 레토릭이든 간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예요. 정권과 관점에 따라서는 동맹, 즉 군사적인 관점을 먼저 앞지울 수 있고요. 우리 정부처럼 교류와 협력을 먼저 해서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법론이 있을 겁니다.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속보가 뜨긴 했습니다만 동해 서해 사건으로 온 안보 생태계를 지금 흔들어놨거든요. 참고로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 게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오늘 아침에 좀 떴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저로서도 민감한 발언이긴 하지만 다자회의 포맷이라고 하는 나토의 강건을 개인적으로 잘했다. 그러나 메시지는 안 좋았다.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거기 가서 우리는 탈주국하고 있다라는 발언. 중국과의 경제수색의 발언도 있었죠. 그렇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뭐...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가는 건 잘하셨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안 좋았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전 정부의 주요 외교 행위자를 당시에 법률적 정책적 판단을 무시하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 집권 세력이 잘했다고 했던 것들을 뒤집고 동해, 서해의... 북한 어민, 북성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총체적으로 뒤집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분석가이고 활동가들인 1급 국장들을 다 전보 발령, 대기 발령시켰다는 것. 그리고 외교부, 국방부, 해경, 통일부들로 하여금 과거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듯 이런저런 사건에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듯. 외국에서 보면 아니, 저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보부처들은 정무적으로 너무 바람을 탄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드맵을 만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는 정말 여러 실력자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들을 얼만큼 정무로부터 인슐레이션, 절연을 시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집권 세력의 역할인데 초반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못 듣는 정리가 안 되는 게 어제 북한을 상대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도대체 메시지가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했는데 펠리로우 씨 만나는 것도 극력 피해? 그럼 도대체 스탠스가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대북, 대중, 기조가 도대체 뭐냐? 이걸 궁금해서 정리 좀 해달라는 걸 부탁했는데 차관님도 정리해서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영어로 얘기하면 텍스트, 그러니까 내용을 알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문건을 소비해야 되는 학자의 입장이 보면.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행동을 봐야 돼요. 그렇죠. 괴리가 있거나 어떤 건 너무 오버하거나 이거거든요. 어제 나왔던 메시지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 외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어요. 맞아요. 했었죠. 가치 외교의 측면에서 보면 사우디 가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레만이 가시쿠즈라고 하는 저널리스트, 기자를 살해한 것의 배우 세력이어서 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실부터 사우디는 절대 안 가. 이건 정말 인권 유리니야라고 했는데 석유 문제 때문에 가요. 국익, 실용이죠. 가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미국의 석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것이 실용이고 국익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감을 사우디 측과 공유했다고까지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는 되게 중요한 간판입니다. 인권이고 규범이고 다 좋은데요. 그러나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정치에서는 자기 국익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기본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가치는 레토릭상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네 자원을 동원하는 데 중요한 레토릭이에요. 그러나 국익입니다. 우리는 무역국가이기도 하고요. 개방국가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중국 옆에 살고 있는 나라이고요. 일본 옆에 살고 있는 나라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 외교를 보면 외교의 소비주체인 국민이 빠졌다는 건 저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경제안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정부 경제안보가 강조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치포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도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도 그렇기 때문에 따라보는 과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칩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불안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업인으로서 구축해놓은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들었다가 미국 쪽에 붙이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과 일을 하게 되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업계 혹은 생태계로부터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매우 인위적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국가가 나서서 이거 이렇게 하지만 안 돼. 정말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하려면 이를테면 왜 네덜란드는 못 들어옵니까? 네덜란드는 되게 중요한 반도체 생태계의 공급자이기도 하거든요. 네덜란드가 또 강국입니까? 반도체? 미국은 원천기술 그다음에 일본은 소부장이고요. 소부장을 디자인하는 기계를 네덜란드에서 만났어요. 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대만 그리고 중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말 그걸 하는 건데 미국이 왜 칩4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는 중국 견제 포셔만 보는데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해야 이거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협력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배제의 논리를 갖다 두면 매우 반시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토 정상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하고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사실 지금 우리는 한 발짝 관찰자의 입장이 돼도 된다고 봐요. 워낙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도덕적이거나 국제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고 국제적으로 보조를 마치고 있어요. 그건 옳은 일이라고 봐요. 단, 러시아의 관계는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밀접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러시아하고 또 북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외교 정책에서 빠져있지만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포스트 우크라이나를 준비할 때가 된 거죠. 포스트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검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요. 저는 이제 다시 연해주며, 시베리아며 이런 데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국동 개발에 우리가 한참 피치를 올리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거의 또 추춤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했었던 중요한 외교 정책 중에 하나 자원 외교라는 게 있는데 그건 되게 저는 맥락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부터 시베리아 철도길을 따라가는 시베리아 지역에 자원 개발과 식량 이런 창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건 문재인 정부 기관에 지정한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매우 강하게 비난했고 이런저런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북중로 구도가 되면 어렵죠. 마지막으로 정말로 저는 그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요 싶어서 의아해하면서 다시 질문이 있는데 한미일 군사 동맹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가 맺어질 거라고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산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일동맹 혹은 한미일삼자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여러 허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가림막들이. 아니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나라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특히 우리 할머니들이 겪었던 여러 순환사. 그리고 노동사. 이런 것들에 대한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돈 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세력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용납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정말 인위적 동맹이 되는 거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과 일본은 동맹입니다. 한미는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미를 지금 마치 동맹처럼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의 레벨이 달라요. 한미 간의 동맹이기 때문에 또 그 관계가 두터워서 서로 정말 센 욕부터 정말 서로 칭찬하는 것까지 터울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양측의 공무원들 그리고 정무직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일본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불신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최소한.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한미일이고 혹은 한일이 동맹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또 북한의 위협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시간 문제이지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미북관계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한미관계가 바빠져요. 미국이 우리한테서 북한은 왜 저래요. 그런데 미북관계가 돌아서 하면 이렇게 막 뭐가 돌아가게 되면 한미관계가 약간 좀 얇아져요. 왜냐하면 이런 일종의 소개팅 같아요. 주선자로 빠지고. 주선자가 자꾸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건 좋은 거죠. 단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미북관계도. 그리고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발언권이 더욱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의 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니네 좀 사회적 결혈에 지내라고 계속 압박하는 게 더 강도가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절차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의 뜻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외교라는 영역이 국민의 뜻과 절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같이 외교라는 말은 저는 약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정부가 그래서 국민의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고 외교는 국익을 서빙을 해야 되는데 가치를 지향하다 보면 그게 국익과 부딪히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도대체 뭘까? 찬반을 떠나서 일단 뭔지가 확연해져야 그다음에 찬반 토론이 붙더라도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이런 것 같은데 또 저걸 보면 아니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질문. 어제 연설 보면서 무엇을 보냈을 때. 우리 정부 때 저런 거 발표했으면 엄청 두들겨 맞았을 텐데. 대북 퍼주기. 그렇게도 얘기해둘 수 있겠네. 퍼주기. 실효성 없는 가정을 가지고 담대하다고 얘기하면서. 비핵화가 완료된 것도 아닌데. 성급하게 대북 퍼주기. 한미 간의 주일은 되었는가. 그 질문을 빼놨네.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외교 노선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이 국익을 위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일단 자락을 깔아줘야겠죠. 그리고 빼야 될 건 빼야 될 겁니다. 더 해야 될 건 더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연속성의 정통은 얼마나 지키느냐. 사드를 배치해놓고 떠나간 박근혜 정권을 저희가 보궐선거로 됐고. 인수위 없이 들어갔는데. 이 사드는 얼마나 저에게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중관계는 사실상 자락에 깔려 있었고요. 차근차근 회복해 나가고 있었던 것인데. 직권 3년 차에 코로나를 만난 거죠. 그렇죠. 네. 한중관에는 주간에 일주일에 비행기 노선만 치더라도 거의 300여 편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 퇴임 전 확인해 보니까 22편이었어요. 이야. 코로나 입학가 그렇겠구나. 중국 문제도 있어요. 중국이 워낙 닫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뭔가 좀 혼란스럽다. 일단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두고 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시고 쭉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네요. 네. 뭐 큰일이야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종권 전 외교부 제1차관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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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